출범 100일을 맞은 카카오뱅크가 내년부터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함께 상품 출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분기 모바일로 서류 사진만 제출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일부터는 체크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CU 편의점과 롯데 ATM 기회 등에서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고객 4만 3천여 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누적 대출금은 3조 3,9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